안녕하세요. 표만둔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2023년 12월 기준 그리고 12월 21일자 기준 단화와 가격으로 체크한 그래픽카드 가성비 비교표입니다. 슬슬 추운 겨울이 왔고 밖에 나가기 불편하시죠? 그러다 보니 pc 구매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뭐 최근에 대작 게임이 나오지 않고 있긴 하지만 이때가 딱 컴퓨터 사기 좋은 시기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무래도 집 밖으로 안 나가니 여가를 컴퓨터로 보내신 분들이 많아서요. 그때 어떤 그래픽카드를 사야 될지 곧 슈퍼가 나오는데 과연 지금 그래픽카드를 사도 될지 이런 게 고민되신다. 맞죠? 오늘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십시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여러분한테 가성비 가장 좋은 그래픽카드 골라드리는 신성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하이엔드급에 가까운 그래픽카드 긁어서 한번 볼게요. 구하이엔드랑 신양의 퍼포먼스급이지만 하이엔드랑 성능이 비슷한 애들 그리고 최신의 하이엔드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원구공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월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12월 말쯤에요. 12월 되면 물건이 들어오기 시작할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 확인해보니까 물건이 꽤 들어와 있습니다. 아수스, 기가바이트, MSI, 펠릿 제품들을 필두로 어느정도 제품이 풀려있어요. 가격이 310만원까지 올랐던게 300만원 정도까지가 평균가격으로 내려왔고 일부 제품은 270만원에도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중국 내수용 4090D가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일단 중국 업자들이 구매하는 걸 어느정도 멈춰서 가격이 조금씩 내리기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내에 충분히 물량이 풀리기 시작하면서 가격이 내리고 있다 보면 됩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약간 더 내리겠죠. 그래서 급하게 사지 마시고 가격 추이를 보시고 적정한 수준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참 오늘 그것도 판다고 그러는데 파운더스 에덴전도 판다는 것 같아요. 100장. 자 그 다음은 4080입니다. 4080이 4080 슈퍼가 나온다고 사기 참 애매한 시점이 되었어요. 근데 4080하고 4080 슈퍼는 성능 차이가 얼마 안날겁니다. 코덕 프로세서 비율이 10%도 채 증가 안했거든요. 그렇다면 성능은 5%도 증가할까 말까 할 정도 겁니다. 제 이상은 5% 봅니다. 그래서 4080 슈퍼가 똑같은 가격에 나온다 치면 당연히 4080 슈퍼 쓰는게 맞을거고요. 혹시나 4080 슈퍼가 막 나왔을 때 가격 안정화 안되서 4080이 더 싸다. 그 가격 교차가 생각보다 좀 커서 만 20만원 가까이 난다. 그러면 그냥 4080 사는게 나을수도 있습니다. 요것도 당장 사지 마시고 1월달에 슈퍼가 나오면 고거 보고 사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7900XTX입니다. 4080하고 성능 차이가 거의 없죠. 가격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럼 이거 살만한가요? 애매하죠. 저는 7900XTX보다는 4080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용도로 쓸 때 훨씬 편리하니까요. 뭐 AI 자막을 생산한다던지 아니면 영상 편집할 때 가속기를 쓴다던지 아니면 방송을 송출한다던지 그런 옵션이 4080이 훨씬 설정하기도 편하고 고안도 차이 됩니다. 게이밍 시에도 대부분 게이밍에서 4080하고 7900XTX는 똑같은 성능을 보이고요. 거기에다가 저사양 게임이나 다이렉트 90 기반 게임에서는 엔비디아 제품이 좀 더 강점을 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4080 쓰는게 맞을 것 같아요. 다만 4080 슈퍼 나누고 보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4080ti 단종이 아깝습니다. 물건 없으니까 패스하고요. 7900XT는 딱 한 종 판매하고 있는데 120만원입니다. 120만원 주고 살 값어치가 있나요? 없죠. 4070ti랑 7900XT는 사실상 성능이 거의 똑같은데요. 4070ti가 105만원에도 살 수 있어요. 제일 저렴한 제품 사시면요. 그래서 굳이 7900XT를 살 이유는 없겠죠. 그럼 4070ti는 살만한가요? 4070ti에도 슈퍼가 나올 겁니다. 이 슈퍼는 256비트의 쿠라 프로세서 비율이 10% 가까이 증가한다고 봅니다. 그럼 성능 증가폭을 약 7% 내외로 예상이 되는데요. 7% 성능이 올라오고 똑같은 강이 나온다. 그런 메이트가 있겠죠.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4070ti 처음 나올 때 얼마였죠? 처음 나올 때 12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강이 내리고 내려서 105만원까지 내려간 거예요. 쉽게 말해 똑같은 MSRP, 똑같은 달러가격이 나온다 쳐도 가격 하락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안정화되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똑같은 강이 나온다 치더라도 4070ti와 4070ti 슈퍼는 어느 정도 강이 벌어질 테니까요. 7% 차이. 7% 차이면 얼마의 값어치겠죠? 10만원 채 되지 않는 값어치입니다. 7만원 차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7만원, 8만원 정도 차이. 7만원, 8만원 차이가 안 난다면 70ti 슈퍼를 사야 되는 거고 그 이상 차이가 난다면 10만원 정도 차이 난다면 그냥 70ti에 사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보면 4070ti가 조만간 단종 수순에 들어갈 거기 때문에 할인을 자주 하고 있어요. 그 할인에서 100만원 정도에 만약에 구매하신다면 실 구매가가 나는 괜찮다 생각해요. 당분간 4070ti 슈퍼가 정가가 100만원에 들리는 자랑 없을 테니까요. 그래서 할인 가격에 사신다면 지금 사셔도 나쁘지 않다 정도로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3090 한 종류 재판매하고 있는데 대원에서 들고 왔던가? 뭐 하여튼 블루어 펜이더라고요. 안 쓰겠죠? 240만원 가격도 부담스럽지만 블루어 펜의 3090은 진짜 특수한 용도로밖에 안 쓸 겁니다. 이 비디오 메모이 높은 게 필요할 때나 그래서 패스하시면 될 것 같고 3080ti도 한 종류 재판매하고 있는데 105만원이죠. 4070ti랑 가격이 똑같습니다. 4070ti가 성능이 10%는 더 높고요. 살 이유가 없죠. 699XT, 308012가 단종이나 품절입니다. 7900gre는 국내 판매 안 합니다. 중국하고 독일에서 완본체에 들어갑니다. 6700XT, 안들어온지 좀 됐어요. 308010기가 한 종 재판매 시작했습니다. 이게 70만원 정도에 나와가지고 73만원 좀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다만 만든세가 좀 떨어져서 소음이 좀 있고 반려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308010기가는 전력소배가 높습니다. 320W 가까이 있습니다. 그렇다보니 4070하고 성능이 똑같을 때 전력소배량은 100W 더 많다고 보시면 되죠. 차이 많이 나죠. 파워도 4070이 한 단계 낮춰갈 수도 있고 전기료도 100W 꾸준히 아끼면 어떻게 됩니까? 형광등 3개만큼을 계속 아끼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몇천원 이게 연단위가 지나면 몇만원을 커버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보니 지금 308010기가 사는 거는 저 가격이라도 메리트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패스하겠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7800XT와 4070이 싸움이 될 겁니다. 이 퍼포먼스 상위부터 하이엔드까지는요. 이 두 개가 제일 가성비 좋은 제품이 없는데요. 1, 2등을 다투는데 신성주가 넌 뭘 추천할래? 여러분 콘솔 기반의 게임들 있죠. GTA라든지 레데리드데미션 아니면 뭐 셋업 오톤레이더? 뭐 이런 것들 콘솔이 우선적으로 만들어지고 PC가 만들어지거나 콘솔하고 PC가 동시에 같이 만들어졌던 애들 그런 기반의 게임을 즐긴다면 7800XT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드라이브 문제 같은 거 잘 안 일으켜요. 안전적인 드라이브 찾아 쓰고 있으면 꾸준히 잘 쓸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이렉트 구기반 게임 옛날 거 그런 거에서 좀 약한 모습을 보이고요. 여러분 많이 즐기는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프레임 유지율이 조금 떨어지는 편입니다. 고상인 게임은 그렇지 않은데요. 그래서 딱 이렇게 얘기할게요. 스팀 콘솔 게임 기반의 게임을 주로 즐기신다. 그러면 7800XT는 가성비 좋은 제품이 될 겁니다. 그런 주제는 사셔도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 4070 쓰십시오. 다양한 게임을 할 때 4070만한 그래픽카드 또 없죠. 이 정도 등급에 이 정도 가성비 가지는 제품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괜찮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다만 이 4070 슈퍼가 나옵니다. 1월 달에. 다음 달에 바로 나와요. 근데 그 슈퍼가 똑같은 가격에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성능은 꽤 큰 폭을 높습니다. 얼마요? 15% 가까이 높을 거예요. 지금 코다 프로세스 비율이 거의 20% 가까이 증가했거든요. 그러면 대충 따였을 때 12에서 15% 가까이 성능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가격에 성능이 그만큼 오르면 당연히 4070 슈퍼 존보 타이틀 하는 거 아닌가요? 할까봐. 미리 말씀드리지만 똑같은 가격에 나온다는 것은 MSRP가 그러니까 달러가가 그대로 나올 거라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4070 처음 나왔을 때 가격이 얼마였어요? 87만원부터 9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은 걔도 그 가격쯤에 나올 확률이 높죠. 진짜 싸게 나왔자 80초일 거고 80 중반 이상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처음 나왔을 가격은. 그러면은 지금 77만, 78만원을 살 수 있는 4070하고 비교했을 때는 아, 가격 차이 좀 나죠. 10% 넘게 차이 나죠. 그래서 4070 제일 저렴한 제품 사시는 분이면 지금 사도 괜찮을 것 같아요. 여튼 제 예상입니다. 뭐 틀릴 수도 있는데 이 성능이 얼마 나올 거라고 예상했는 이유는 차후에 추가 영상을 만들어드리겠습니다. 그거 한번 감상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4070은 비싼 제품 사지 마시고 적당히 제일 저렴한 제품으로 특가 같은 거 업어온다면 지금도 가져올 만하다. 그게 아니라면 1월달에 4070 슈퍼나오는 걸 기다려보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하이엔드 구간은 끝내겠습니다. 그러면은 퍼포먼스 라인업 볼게요. 퍼포먼스 라인업 플러스 메인스트림 라인업입니다.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는 라인업이에요. 7700XT부터 4060까지를 대충 퍼포먼스 및 메인스트림으로 잡고 있는데요. 여기서 가성비 제일 좋은 제품은 7600입니다. 근데 7600도 똑같습니다. 다이렉트 9 기반 게임에서 좀 약하고요. 그리고 국내 인기 온라인 게임에서 조금 프레임 유지율이 떨어집니다. 약간 더 출렁해요. 그래서 4060하고 7600은 가격은 똑같고 성능도 거의 똑같거든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7600이 2만원 정도 더 쌉니다. 2만원 정도 더 싸고 성능은 FHD 기준으로 똑같습니다. 이 제품들이 QHD나 4K에 쓰기는 적합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FHD 기준으로 계산한 게 딱 맞겠죠. 그렇게 계산했을 때 둘이 성능이 똑같으면 2만원 차이라 2만원 차이에 엔비디아 갈래 AMD 갈래 그랬을 때는 사실 저는 엔비디아를 여러분한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7600에 가성비가 가장 좋더라도 녹색을 칠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콘솔 게임 기반의 게임을 즐긴다. 그럴 때는 7600을 사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대부분 유저 컴퓨터 잘 모르는 유저 아니면 생각하기 싫다 고민하기 싫다 하신 분은 그냥 4060을 추천드리고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가면 가성비 3등 같은 게 6700XT고 4060 Ti가 가성비 9등인데 실제로는 가성비 차이가 생각보다 많이 나지 않아요. 말이 9등이지 가성비 차이가 한 몇 프로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10 몇 프로 6700하고 비교했을 때 차이가 많이 나는 거지 한 5등 6등 7등 8등 9등 10등 11등 이렇게 비교해보면 다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많이 안 떨어진다 생각해요. 하지만 10만원 싸고 비슷한 성능으로 보이는 6700XT 이거 못 참지 못 참죠. 저도 6700XT를 한 장 쓰고 있습니다. 6700XT는 나온 지가 꽤 오래 지났죠. 그러다 보니까 드라이버가 충분히 안정화됐고 이제는 깜빡인 증상 같고 거의 사라졌어요. 지금 있는 버그를 알봤자 크롬 가속기능 켜놓으면 한 번씩 점 찍히는 정도 버그밖에 못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롬 가속기능만 끄시고 쓰시면 6700XT는 꽤 괜찮은 가성비 모레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녹색을 칠해놓지는 않았지만 드라이버 쥐었다가 버전 바꿔서 업데이트만 할 줄 아신다면 6700XT 한번 고민해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나는 컴퓨터 잘 모른다. 아무것도 손대지 않고 잘 쓰고 싶다. 하면 4060Ti 가면 될 겁니다. 가성비가 좀 떨어지더라도 훨씬 편리하게 쓸 수 있겠죠. 자 그렇게 추천목록은 7600 4060 6700XT 4060Ti 입니다. 이 중에 우선순위는 4060 그 다음에 6700XT 4060Ti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로 우선순위를 잡을 거고요. AMD는 아무래도 비수원 하신 분들 많다 보니까 녹색 칠하지 않았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위에 제품은 가성비가 너무 떨어지거나 단종 품질 제품이라서 그냥 볼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지금 3070이 꽤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고 몇몇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이거는 괜찮지 않냐 하고 그러는데 3070 지금 판매하고 있는 거 X 아니면 A폭스죠. 품질이 좀 떨어집니다. 네. 쿨러도 좀 저품질이라 소음이 심하고 뭐 마감 자체도 이제 좀 싸구르트 티가 안되다가 전원부가 뛰어나지도 않고요. 고주포도 좀 있어요. 그런 거 생각했을 때 3070 전성비도 안 좋은데 이걸 굳이 55만원 주고 살 이유가 있을까요? 성능이 FHD에서는 거의 똑같은 4560 Ti가 있는데요. 가격도 더 싸요. 그리고 얘는 메이저 회사가 이 가격에 팔고 있어요. 아 네. 4560 Ti 가는 게 맞겠죠. FHD에서는 다만 QHD에서는 3070이 조금 더 성능이 좋으니까 이거 고민해볼 수 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전성비 생각하면 그냥 4060 Ti가 맞습니다. 이건 뭐 7% 성차에 여러분 체감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거 100분류 따지면 5% 정도일 텐데 체감 못할 거거든요. 4070 지금 재생산해서 좀 싸게 팔더라도 4070 딱히 메리트는 없습니다. 4060 Ti 쓰는 게 맞을 것 같아요. 77700 XT도 좀 메리트가 없어 보입니다. 물론 가성비가 이 위에 있는 애들하고 비교하면 괜찮아 보일지 모르겠는데 이거 살펴보면 7800 가는 게 맞죠. 돈 준 만큼 확실하게 성능이 뛰는 느낌이니까요. 얘네 포지션 자체가 애매합니다. 저는 추천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이게 또 QHD에서 보면 7700 XT나 자궁치고에는 생각보다 차이가 좀 있거든요. 한 7, 8% 그런 차이가 나요. 4K 가면 차이가 더 나고 물론 2등급으로 4K는 못 쓰겠지만 어쨌든 제 추천목록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 딱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거에요. 그 밑에는 메인스트림 하이라인업입니다. 여기 라인업은 좀 안타까워요. 특히 지금 여기 그래도 이제 1080 Ti가 옛날에 하이엔드라고 이걸 막 중고로 20만원 주고 사시는 분들 가끔 보이고 뭐 2070 아니면 2070 슈퍼 같은 거 이거 막 중고로 거의 20만원 가까이 주고 사시는 분들 가끔 보이거든요. 10만원 후반에서 20만원 초 이렇게 근데 얘네 성능 어떻습니까 4060보다 굳이거든요. 4060 제일 싼 거 하면 38만원이에요. 에이 그래도 얘네들 20만원 훨씬 가상비 좋잖아요. 할까봐 미리 제가 초쳐놓겠습니다. 어떻게 초쳐놓을까요? 아니 어차피 얘네들 FHD로 쓰게 될까요? 성능이 떨어지니까 FHD 기준으로 6600하고 1080 Ti고 성능이 10% 정도 차이 납니다. 맞죠? 10% 정도 차이 나요. 정확히 따지면 한 12% 차이 납니다. 10% 정도 차이 나는데 얘 20만원 주고 중고 산다고요? RX 6625만원인데 AS3년 빵빵에 다 받을 수 있는데 전선비도 좋고 고장 금방 안 날텐데 1080 Ti고 산다고요? 호그 같은 느낌인데 특히 상위 등급 70 이상급의 그래픽 카드는 생각보다 수명이 길지 않습니다. 고장이 잘 나요. 1060 같은 경우는 안 죽고 살아있는 애들이 꽤 있는데 걔네들은 기본적으로 저전력의 저발렬이기 때문에 팬 불량이나 아니면은 냉납 증상도 좀 늦게 생기고 아무래도 가격도 더 저렴하니까 그렇다 쳐도 사실 1000시리즈 상위 제품이나 2000시리즈 상위 제품을 중고로 사는 거는 지금 봐서는 별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 중고 제품 자꾸 물어보시는데 저는 찬상하지 않습니다. 뭐 사고 났는데 얼마 안 돼가 고장나더라도 울지 마시고 본인이 고르신 거 감당하고 가십시오. 저는 차라리 그렇게 고장날 거를 걱정할 바에는 드라이버가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더라도 그냥 RX 6600을 쓰고 말 거예요. 그게 맞다 생각해요. 아니면은 306012가 이런 거 아니면은 3070 3960K 최고라는 제품 중에서 AS 남아있는 애들 있죠. 그 중에 좀 깔끔한 거 그런 거 사시는 게 훨씬 위험 부담이 덜합니다. AS가 1개월도 안 남은 건 사시면 안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어렸을 때 잘 모르고 AS기간 딱 끝났는 거 깔끔하다고 해서 샀는데 사자마자 고장났는데 판매자는 나는 모르겠다 니한테 보낼 때 멀쩡했다 라고 하시고 그리고 AS는 당연히 못 받고 수입사에서 안 해줍니다. AS기간 지났기 때문에 사서 수리받으려니까 글카를 샀는 비용 내놔라 고쳐줄 테니까 25만원 내놔라 글카를 25만원 주고 샀는데 그래서 결국은 신고하러 갔는데 신고하러 가니까 경찰관이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물건은 신청한 거 그대로 받으신 거 맞는 거죠. 딴 거인 거 아니죠. 네. 그러면 그게 뭐 택배 때문에 고장났는 건지 아니면 본인이 장차해서 고장났는 건지 처음부터 고장나 있는지 확인할 법이 없잖아요. 그거 확인할 증거 같은 거 있어요? 없는데요. 고소가 성립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프카드 중고로 사자마자 25만원 그냥 훌떡 날린 적이 있어요.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거 당첨 안 됐다고 나는 지금까지 근적 없는데 히히 가성비 좋은데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누군가는 그렇게 다 할 거기 때문에 저는 AS 없는 중고 제품은 선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한테도 그래서 경고를 드리고 싶어요. 무조건 중고를 사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웬만한 에이스 있는 애프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중고 극한 사시길 바랍니다. 하여튼 말이 좀 길어졌는데 여기 있는 제품들 보면 압도적인 가성비 RX 6600 빼고 나머지는 가성비 어떻습니까? 그 가성비 생각보다 별로라고 싶었던 4060보다도 못합니다. 4060이 2800원의 가성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RX 6600이 2500원 가까이 되는 가성비를 가지고 있고요. 나머지는 3000원대 가성비죠. 이 3000원대 가성비면 저 위에 있는 하이엔들 가까운 애들이 가지고 있는 가성비예요. 가성비가 많이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 라인업은 그냥 안 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사실 게임 프레임을 봐서도 조금 차이가 나는 게 여기 라인업 이쯤에 사면 고사형 게임 10종 돌리면 중사형 게임 하고 이렇게 섞어가지고 그럼 100% 채 안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쯤에서는 근데 여기서부터는 120% 정도 나온다고요. 요새 144 모니터 많이 쓰잖아요. FHD 근데 그런 거에서 144를 거의 못 뽑아줍니다. 요 밑에 급들은 옵션 타입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중저사양 게임 해야지 나올 거 말까요. 그러니 다용도로 여러 가지 게임을 재밌게 지우고 싶다 그러면 4060부터 시작한 게 맞을 것 같고요. 애초에 4060 자체가 여기에는 어떤 제품보다 RX 6600 빼고 어떤 제품보다 가성비가 좋습니다. 그래서 진짜 예산이 부족해서 나는 그래픽 카드에 30만 원도 못 쓴다. 20만 원 중반으로 어떻게 살 게 없냐. 그러면 약간 불편함은 감수하시고 RX 6600 쓰시고요. 내가 좀 편하게 쓰고 싶다. 프레임도 내가 144 모니터 샀는데 120 정도는 뽑아줘야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4060으로 바로 넘어가신 게 맞습니다. 10만 원이면 성인이면 큰 부담이 되는 돈은 아니잖아요. 학생이면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10만 원 더 쓰시고 4060으로 넘어가는 걸 먼저 추천드리면서 굳이 여기서 사겠다면 RX 6600 한 종만 추천하고 메인스트림 마무리 지을게요. 자, 그 밑에 내려가면 엔트리 라인업입니다. 여기 끔 그냥 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뭐 돈 없다고 사실 사시는 분도 가끔 보여요. 근데 1269 슈퍼가 보시면은 23만 원 정도 하는데 Rx 6600이 25만 원이에요. 2만 원 차이 나는데 성능이 얼마 차이 나냐면 30% 넘게 차이 나요. 얘가 105%고 얘가 77%입니다. 그냥 30% 차이 나죠. 그리고 이게 밑에 100으로 치면 위에는 30% 넘게 성능이 좋은 거고요. 어떻게 예산을 하시냐에 따라서 기준을 뭘 100% 주냐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아무래도 1269 슈퍼의 성능은 가성비는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솔직히 하위 라인업에서라도 가성비가 줘야 되는데 저런 가성비 떨어지는 하위 라인업에 사는 거 자체는 별로 좋은 게 아닙니다. 이 정도급에서도 뭐 60프레임 중후반 충분히 나오니까 재밌게 지속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60프레임 중반 나오면은 CPU가 매우 좋은 게 아니라 최소 프레임은 60 방어가 안 됩니다. 그러면은 사실 조금 불편해요. 대부분 모니터가 60프레임 이상 뽑아주는데 그것도 커버가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저사인 게임 위주로 한다면 1269 슈퍼도 못 쓸 제품은 아닙니다. 충분히 중저사양 게임에서 국내 인기 게임이라 불리는 애들 대부분 다 중저사양 게임이니까 거기서는 잘 돌아갈 수 있는 건 맞는데 미래는 없죠. 오래 사용하기에는 좋은 글칸은 아니죠. 나중에 되면 당연히 더 고사양 MMORPG라든지 아니면 FPS 게임이 나올 텐데 내가 즐기고 싶어도 당장 글칸 성능이 떨어져서 60프레임도 안 나서 남들은 화려한 그래픽을 즐기는데 나는 중후부로 좀 그래픽 떨어지는 아니면 차럭 그래픽으로 즐겨야 된다 그러면 마음 아프잖아요. 몇 푼 차이가 안 나는데 그래서 1269 슈퍼는 게이밍 용도로 쓴다고 치면 여러분 뭐 롤 로스타크 아니면 배그 중옥 오버워치 이런 거 즐길 때나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대부분 유저는 뭐다? 4060부터 시작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전에 지금 열심히 깎는 1269 슈퍼도 그럴 지언정 그나마 가선비가 개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외 제품들 보면은 이거보다도 가선비가 구려요. 얘가 현실적으로 2등이거든. 지금 RX580 빼고는 그것보다도 다 가선비 구리니까 그 외의 라인은 볼 필요도 없겠죠. 이것도 별로 추천 안하고 싶은데 한 20만원 초반밖에 없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가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나머지 더 가선비 안 좋은 거는 볼 필요도 없고 그리고 RX580이 SP2048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재생산하고 있어요. 사실 이거는 RX570에 가까운 성능인데요. 어차피 둘이 성능 차이가 별로 안 납니다. 이게 대충 1060 성능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1060 상기가 요거랑 비슷한 성능입니다. 요 제품이 단돈 12만원 13만원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두 종류가 판매되고 있는데 차라리 화면 표시하는 정도고 아주 라이트한 게임 즐긴다 그러면 이거 쓰는 것도 나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얘가 나름 전력소비량이 좀 높은 옛날에 만든 칩으로 재활용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소음이나 전력소비량은 좀 있습니다. 저성비는 안좋아요. 생각하시고 그냥 싼 맛에 적당히 화면 표시하면서 라이트한 게임 돌리겠다면 이 RX580 쓰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얘는 이제 드라이브 문제 삼을 수가 없는 게 나온 지가 4년이 넘은 제품이기 때문에 드라이브 문제 없습니다. 없어요. 그렇게 여기 있는 제품도 이 마음 사지 말라. 근데 꼭 굳이 사야된다. 나는 10만원대 사고 싶다. 20만원대 사고 싶다. 이 두 개 정도 추천드릴게요. 그럼 그 밑에는 볼 필요도 없죠. 얘가 12만원인데 얘 성능이 57%는 안 나와요. 그 2048이라서 한 56% 55% 살 겁니다. 근데 밑에들은 뭐죠? 50, 48, 44 쭉쭉쭉 떨어지죠. 근데 가격은 와우 18만원, 18만원, 22만원, 17만원, 17만원, 12만원 모니터 지원 개수도 얘가 더 좋은데 RX580 여기 거는 예 아무짝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화면 PC하려면 내장 그래프 쓰시고요. 조금이라도 뭔가 용도가 있으면 그냥 RX580 보십시오. 여기 밑에 거는 살 이유가 눈꽃만치도 없습니다. 조만간 1월달에 8000 시리즈 G APU 제품이 나오는데 그 제품의 그래픽 성능이 대략적으로 10, 50 수준까지는 나올거라고 예상됩니다. 한 2점에 나올거라 생각해요. 이쯤에 아 한때 7999도 참 좋았는데 내장 그래프 성능이 7999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고? 한 이쯤에 나올거라 생각하니까 진짜 그냥 화면 표시하는 용도로 필요하다 그러면 그 APU 기다렸다 사시면 될 것 같고 그거보다 좀 더 나은 성능을 원하시면 RX580 가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그렇게 24분 동안 여러분한테 어느 그래픽가 가성비가 좋은지 슈퍼가 조만간 나오는데 존버를 타야되는지 아니면 지금 사도되는지 잘 판단을 해서 제 입장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어요. 공감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더 구독과 저요 또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여기서 마음에 지켰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더 좋은 내용으로 어 여튼 빠이빠이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젊은 좋아요 1 2 3